안녕하세요 다육이당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시흥시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키핑하시는 매니아님의 다육이들입니다. 묵은둥이들로 세트 구성을 예쁘게 해주셨는데요.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싹 좋은 그런 사이즈에요.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에 있는 세트는 13번 모둠세트입니다. 이렇게 10종이 들어가 있는 10종 세트에요. 화분 포함가입니다.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려요. 예쁜 다육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일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아주 예뻐요. 콩공작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목질화가 이렇게 건강해요. 얼굴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프릴이 너무 예뻐요. 여기에 있는 유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창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바이솔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솔. 와 노란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여기 와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아주 다글다글하게 붙었어요. 사이즈도 좋고 진짜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네요. 문스톤 들어가 있습니다. 목질화 이렇게 건강해요.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콜로라타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분에 심어져 있네요. 아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제 이렇게 예쁜 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이 여기도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프로레센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네요. 진짜 예쁘다 유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네요. 원종 복랑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입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13번 세트 모둠 세트고요.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14번 모둠 세트 가보겠습니다. 화분 포함가고요. 와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10종이 들어가 있는 10종 세트예요. 보여드릴게요. 와 이쪽에 홍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와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아주 뽀얗게 분을 입고 있어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누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다 수영 정말 예쁘죠. 누다 들어가 있고요. 바이솔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솔. 와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바이솔이 얼굴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었는지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 당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인. 물이 조금 빠졌지만 유아이. 또 빨갛게 물들아이입니다.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까라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화분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얼굴이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오래된 아이예요. 프로릿 한가요? 프로릿인가요? 유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원종 봉랑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빛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 입수가 굉장히 많아요.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치와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손톱 끝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와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런 사각 화분들은 베란다에서 정리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아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제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핑클루비 들어가 있습니다. 핑클루비 아주 건강해요. 요렇게 해서 14번 세트 가격은 7만원이고요.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화분 포함가입니다. 15번 세트입니다. 둘, 넷, 여섯 6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와 여기 이 모둠 합식 좀 보세요. 요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진주 목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주 목걸이 대품이에요. 와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요렇게 12cm 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수연 들어가 있습니다. 수연이 들어가 있어요. 목질화가 요렇게 건강해요.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요쪽에 창아이가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요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와 11cm 됩니다. 11cm 되는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요기에 와 요기에 요 합식 아이들 요것 좀 보세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와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요것 좀 보세요. 화분이 적습니다. 여기 차가 적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이 들어가 있고요. 요기 작은 꼬마 합식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15번 세트 8만원에 올려드려요. 요렇게 해서 6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16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모둠 세트 이렇게 2, 4, 6, 8, 9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와 여기 가격 굉장히 저렴하고요. 여기 분 포함가입니다. 요렇게 해서 다소 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보여드릴게요. 5팔리나 들어가 있어요. 아주 오래들어 묶어서 색감이 요렇게 예쁩니다. 요렇게 묶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린 아이예요. 화분은 요런 데 심어주셨어요. 자 요기에 미인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깊이 있는 화분에 들어가 있어요. 웅동자 금 들어가 있습니다. 발바닥이 요기가 너무 귀엽고 예뻐요. 요런 데가.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라울.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롱기시마 들어가 있습니다. 롱기시마. 홍포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포도. 렛티지아 들어가 있습니다. 렛티지아. 요렇게 생겼어요. 이쁜이 합식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런 화분에 심어주셨고요. 티피 철화입니다. 요렇게 해서 16번 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5만원입니다. 와 진짜 세트 최고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아주 사이즈도 딱 좋은 사이즈예요. 여기는 17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8만원에 올려드려요. 요렇게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메치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메치스. 수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련이 들어가 있어요. 유아이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요렇게 11cm 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11cm 하는 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애툴리스. 애툴리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엽도 그대로 있습니다. 바시락바시락해요.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샐러드볼 들어가 있습니다. 샐러드볼. 요렇게 생겼어요. 목지락 아주 건강해요. 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리가 얼굴이 이렇게 사닥사닥 붙었어요. 왁스 들어가 있습니다. 왁스. 요아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요렇게 9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왁스가 들어가 있고요. 화재 들어가 있습니다. 화재. 동금 들어가 있습니다. 동금. 요아이 사이즈 볼게요. 요렇게. 11cm 됩니다. 이렇게 11cm 되는 사이즈예요. 동금이 들어가 있어요. 와 요기에 크리스탈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인가요? 블루 서프라이즈. 요기에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기청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17번. 8만원에 올려드려요. 요렇게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18번 모둠 세트 가보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이고요.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와 요기 있는 아이들 화분 포함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레인. 온슬라우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예뻐요. 온슬라우. 여기 하월시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요아이는 앱. 빛인가요? 요아이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정야 들어가 있습니다. 정야. 와 요기는 염자인가요? 요 염자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요아이는 아보카드. 아보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보카드 크림. 노끼란 들어가 있어요. 살구미인이라고 쓰여 있네요. 살구미인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와 이름이 지어졌어요. 루비돈아 들어가 있습니다. 루비돈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석연화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18번 세트.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7만원입니다. 19번 세트입니다. 요렇게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화분 포함 가고요. 화분 포함 가고요. 아주 사이즈도 좋고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레인 들어가 있습니다. 일레인. 화분 요런 색이에요. 와 요기에 요아이는 이름이 뭐죠? 와 안 보여요 잘. 요아이는. 와 요쪽에 요런 아이는 호랑이발도 바이소리라고 합니다. 호랑이발도 바이소리 들어가 있어요. 파월시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원슬로우 들어가 있어요. 와 요기 있는 아이는. 요아이가 이름이 뭐죠? 나 살구민 들어가 있습니다. 살구민. 요쪽에 루비드나. 루비 루비도나. 루비도나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수아베 오렌스. 수아비 오렌스 들어가 있어요. 석연화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굶기가 보이죠? 여기. 아이. 안 보여요. 아이 코리스. 아이 코리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분갈이 한 아이들이에요. 신동입니다. 특엽 옥접 들어가 있어요. 특엽 옥. 특엽 옥. 전인가요? 요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받아서 바로 키우기만 하시면 돼요. 분갈이 다 한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해서 19번 세트 7만원에 올려드려요.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여기에 20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이고요. 요렇게 다소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화분 포함가고요. 가격 진짜 좋습니다. 와 보여드릴게요. 살구민 들어가 있습니다. 살구민. 이렇게 생겼어요. 석연화금 들어가 있습니다. 금기가 보이시죠? 후레뉴 들어가 있습니다. 후레뉴. 방울복랑 들어가 있습니다. 방울복랑.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라울. 예쁘죠? 크리스탈로주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탈로주. 신동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밥이 좋습니다. 까라솔 들어가 있습니다. 까라솔. 하월시아 들어가 있습니다. 스와베 오렌스 들어가 있습니다. 요기 있는 아이는 누다 들어가 있어요. 요 귀요미. 여기는 연봉 들어가 있습니다. 분갈이 바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훅도 들어가 있네요. 20번 세트 7만원이고요. 요렇게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21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가격은 8만원이고요.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보여드릴게요. 요기 있는 아이들 화분 포함가고요. 진짜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무지개 다육이 세트를 워낙에 저렴하게 많이 내놓으세요. 킵행동에서 키우시는 매니아님의 다육이들입니다. 요아이는 와 요렇게 자 매직잼 골드라고 합니다. 자 매직잼 골드 이렇게 밥이 좋아요.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아이는 크리스탈 로즈인가요? 크리스탈 로즈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스와베 오렌스 요아이 아주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뻐요.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방울복랑 들어가 있습니다. 방울복랑 이렇게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노끼란 들어가 있습니다. 노끼란이고요. 요기 있는 아이는 누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다 아디칸스 요아이는 뭐죠? 알비칸스인가요? 알비칸스 들어가 있습니다. 러블리로즈입니다. 와 러블리로즈 너무 예쁘죠? 러블리로즈 들어가 있어요. 요아이의 이름이 뭐죠? 요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런 아이입니다.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요쪽에 후레뉴 들어가 있습니다. 후레뉴 온슬라우 들어가 있습니다. 요기에 연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21번 세트 가격은 8만 원이고요. 요렇게 해서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22번 세트입니다. 가격은 8만 원이고요.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화분 포함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몬노입니다. 몬노 들어가 있어요. 루비도나 루비도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건강하고요.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스와베 오렌스 들어가 있습니다. 뽀얗게 분을 입고 있어요. 스와베 오렌스 방울복랑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쪽에 요아이가 이름이 뭐죠? 설린인가요? 이렇게 설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로즈 들어가 있습니다. 와 온슬로우가 들어가 있어요. 온슬로우 와 이쪽에 환엽 쌀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와 이 아이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렇게 와 웬일이야. 와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살구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구민 연봉 들어가 있어요. 아 석연화 금 들어가 있습니다. 옥투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번 8만원에 올려드리고요.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와 가격도 저렴하고요. 요런 아이들 분갈이 다 한 아이들입니다. 23번 세트입니다. 가격은 7만원이고요. 요렇게 해서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와 요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든 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기에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와 적기성인가요?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웅동자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아이 대품이에요. 자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원종 복란 금인가요? 요아이?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얼굴 수가 여기 입수가 굉장히 많아요. 경화금 들어가 있습니다. 경화금 자 여기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요기도 이름이 없습니다.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누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다입니다. 목질 아주 건강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웨스트 레인보우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23번 가격은 7만원이고요.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24번 세트입니다. 요렇게 해서 자 둘, 넷, 여섯, 여덟 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보여드릴게요. 염자 들어가 있습니다. 염자 자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자 목질화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 요런 화분도 가격이 나가는 화분입니다. 자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블루엘프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엘프 사치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사치철화 요렇게 생겼어요. 머니메이커 금 들어가 있습니다. 머니메이커 금 자 요렇게 생겼어요. 렛티지아 들어가 있습니다. 렛티지아 요 수영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요렇게 생겼어요. 와 여기에 에보니 슈퍼클론 들어가 있습니다. 에보니 슈퍼클론 요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렇게 아 9cm 되는 사이즈입니다. 에보니 슈퍼클론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와 여기에 라일락인가요? 아 진짜 색감 너무 예쁘죠?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아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제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해서 24번 세트는 7만원입니다. 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25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이고요. 9종 세트입니다. 와 9종 세트 화분 포함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펜댄서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와 아주 건강하고 와 여기 화분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대품이에요.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아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제 자 입장 끝에 요렇게 분홍색으로 물이 들었네요.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라울입니다. 목지랑 요렇게 건강하고요. 요기 엄마몸에 아가들 붙은 게 너무 귀여워요. 와 요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핑크색으로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블루 엘프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은 요렇게 예쁜 화분이에요. 블루 엘프 들어가 있고요. 카카오립스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립스 와 화분은 요렇게 둥근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아이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11cm 되는 사이즈예요.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레온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레온라이트 이렇게 생긴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아이는 자 요아이의 이름은 뭐죠? 자 요아이 아르제 라고 합니다. 요아이 아르제 맞나요? 와 요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분을 뽀얗게 입고 있는 아이입니다. 신동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해서 25번 세트 7만 원이고요. 이렇게 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그런데 요아이는 아르제가 안 같아요. 요기에 아르제가 들어가 있고요. 요아이는 아르제 아닌 것 같아요. 8종이 들어가 있어요. 2번 세트에